혹시 얘 뭐야 하시는 분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코너라서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겠죠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델의 안녕 안녕 나야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소주 한잔할래? 우리 어렸을 때 참 프리했지 그때 걱정들이 없었을 때 너무 그립네 우리 사이에 백만 마일 만큼이나 거리가 생겼어 저쪽에서 안부 전해 천번 이상 전화했어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도대체 전화를 왜 안 받는 거야 야외에서 안녕해 그래도 난 노력했어 진짜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했어 근데 관심 없지 그래 넌 이미 날 잊었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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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민망하네요 진짜 아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 진짜 아 그러면 일단 너무 아들님한테 죄송하니까 아들의 할로 제대로 한번 듣고 돌아가겠습니다